시원하다. 자기야. 시원하지? 다시 자가지고. 반대쪽. 자기야. 이게 맞는 거야? 응. 자기야. 반대쪽. 허니 아침마다 이렇게 운동을 해야 우리가 나이를 안 먹어. 나이는 원래 먹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야. 우리 애들도 같이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얘들아 언제 언니? 얘들아! 운동해야지. 언니. 언니 좋아. 언니 왜 이렇게 키가 커? 어? 언니 엉덩이가 내가 얼굴 앞에 있는데? 나처럼 우유를 많이 마셔야지. 아이고. 응? 언니 갑자기 왜 이렇게? 갑자기 왜 이렇게 그래? 언니 언니! 이게 다 운동을 안 해서 그런 거야. 첫째야. 코어 힘을 기르라고 했지 엄마가. 언니 어디 가! 막내야. 첫째처럼 안 되려면 뭘 해야 한다고? 운동을 해야 한다고? 운동을 해야지. 자기도 내가 살 빼라 그랬잖아. 첫째가 나 닮아서 살이 쪘나 봐. 자기가 이렇게 듬직해서 내가 더 좋아하잖아. 정말 몰라. 아 윤지리 사랑이 너무 과격해. 내가 이래서 우리 허니 좋아하잖아. 허니? 수료증 좀 해볼까? 나 왔니? 자. 첫째. 네. 먹네. 먹네. 네. 마 허니. 네. 마이 허니. 네. 마이 허니. 너희 아빠가 이렇게 스윗하다 얘. 아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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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정말. 아하하하하. 그러면 우리 얼른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애들 아빠? 네. 그러면 상쾌하게 한번 시작을 해볼까? 좋아요. 우리 운동 음악 틀어야 되잖아. 아 막내가 가까이 있네. 막내야. 막내야 신나는 걸로 부탁해. 언니가 해. 언니가 하라면 해야지. 막내야 이 집의 위계질서가 어떻게 된 거니? 그래 아빠오. 나는 엄마야. 아하하하하. 아하하하하. 알겠어요. 우리가 또 가족 운동을 하는데 흥이 안 나면은 이게 말이 되겠니. 우리 가족은 음악으로 하나가 되는 가족이라고. 어쩜 이렇게 스윗한 말만 하는 거야 진짜. 아하하하하. 나 이제 노래 틀게요. 아이고. 민아. 아빠 좋아하는 노래를 틀었는데. 맞아 맞아. 아주 흥이 나는구만. 근데 소리가 너무 작은 거 같지 않아? 볼륨 좀 키워봐봐. 언니가 가면 안 돼? 그래 이번엔 처트에 좀 갔다 와라. 배에 바람만 차가지고. 아휴. 아하하하하. 막내야. 어? 볼륨 좀 높여줘. 진짜. 알겠어. 아하하하하. 소리 키우면 되지? 아하 참 하니야 하니. 빨리 운동해 운동. 이제 엄마가 좋아하는 음악 듣자. 막내야 노래 좀 바꿔. 아니야 아니야. 언니가 빨리 가. 내가 가야겠어? 나 이 조작법 몰라. 첫째야. 뭐야? 첫째야. 뭐야? 첫째야. 뭐야? 그래 첫째가 어릴 때부터 유달리 키가 컸지. 원래 저래? 맞아. 내가 좋아하는 노래. 우리 막내 재롱 좀 보자고. 아이고 귀여워. 막내야. 아 근데 막내야 처음부터 보여줘. 자기야 처음부터 좀 틀어봐요. 자기 나? 얼른 갔다 와. 얼른 얼른. 그래. 우리 막내가 얼마나 잘 춘다고. 아빠. 아빠. 준비 됐어? 응 준비 됐어요. 준비 됐어. 아빠 나 처음 놓쳤어. 그냥 해. 그냥 해. 그냥 해. 그냥 해. 빨리. 아이 잘하네. 아유 잘한다. 아유 귀여워. 누구 온 거 같지 않니 밖에? 첫째야 문 좀 열어봐. 딩동. 실례합니다. 누구세요? 실례합니다. 저 옆집 사람이요. 아니 떡 주러 왔나 보다. 그럴 수도 있지. 실례합니다. 떡 드리러 왔어요. 안녕하세요. 어차피 이쁘게도 생겼네. 그러니까 그 집이 터가 좋거든. 몇 호에 오셨어요? 예? 몇 호에 이사 오셨어요? 아 옆집이라니까요. 그냥 몇 호니 하고요. 그냥 몇 호니 하고요. 어른한테 말 버릇을 텐데. 얘도 뭐 남사 싫어가지고 나 진짜. 함께 춤추고 싶어서 왔어요. 혹시 같이 춤춰도 괜찮을까요? 아 그럼요. 어 근데. 아 제가 날씨 남편입니다. 우리 가족 내력인데 뭐 불만 있어요? 아니요. 보기 너무 보기 좋아서요. 거기 옆집 언니 뭐 다이어트 비결이라도 있어요? 언니가 크롭티에 요즘 관심이 많아가지고. 아 이거 크롭티. 관심이 많은데 입지를 못해요. 맞아 맞아. 이렇게 태어났어요. 이렇게. 너무 예뻐요. 충분해요. 무슨 살을 빨라고 그래 니가. 언니 홀쭉해졌어. 그래 요나가 요즘 밥을 많이 굴더라고요. 우리 첫째는 이거 다시 냉장고에다 넣어놓고. 막내는 음악 틀고 와. 노래 틀고 물 틀고. 아 하나만 시켜 하나만. 엄마한테 말 대답하지 말라 했지. 지금 엄마한테 시키는 거. 우리 집 여왕은 엄마라고 했지. 아유 언니. 아이 잔소리 듣기 전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아유. 아 되게 보기보다 크다. 우리 첫째가 좀 커요. 아 제가 틀고. 틀게요. 네. 아이 이 노래 좋지. 이거 우리 아빠곡 아니야 아빠곡? 아빠가 맨날 이 노래하면 춤추잖아. 아빠가 어디 춤 한 번 춰줘? 그래 아빠가 이거 엄청 좋아하잖아.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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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così jour OK. anov. 응 Пока 해. 옷사람 즈실러우? 나와마 봐요. 안 나와? 왜? 왜? şey here аром이에요. 아빠아. 내가 우리 집 사람 이 춤추는 거 보고 반했잖아. 아... 정말? 근데 다른 노래 있을까요? 케이크 듣고 싶어요. 신고! 잇츠 팬이시구먼! 맞아요. 노래 진짜 좋잖아. 언니 똑똑하다! 첫째야, 너는 뭐 이리 이렇게 효율성이 떨어지게 일을 하니? 똑똑한 거지, 엄마. 요즘 세대에는 이렇게만 해도 노래를 틀을 수 있는데 그게 뭐야? 요즘엔 다 인공으로 돌아가잖아. 헤이, 다섯 플릭스! 이즈의 케이크 불러줘. 뭐라는 거야? 봤니? 뭐야, 이게? 이거 왜 가져왔어, 그럼 내가? 잘 안 될 거야! 얼른 나만 더 춤이나 춰, 너네! 아, 잘 추네. 아, 잘 추네. 아, 무광이 졌다! 아, 무광이 졌다! 아빠! 아빠, 일어나! 아빠! 아빠, 일어나! 아빠, 일어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